오늘은 게스트가 없네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멤버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조인하셔도 됩니다 컴온 들어와 새로운 거를 속여야 돼서 왔다 누구세요? 빨리 자기소개해 주세요 혹시 우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당연히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수 언니랑 같은 팀 멤버 블랙핑크의 로제입니다 제품명은요 박채영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블랙핑크에서 로제란? 없으면 절대 안 될 종제이죠 과일이다 너무 맛있어 보이네 저거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과일이지? 이게 뭐야? 이게 뭘까요? 이게 뭐예요? 이게 야광이야? 태국에 와서 이게 이게 뭐지? 야광이야 완전 퍼펙트 브라블레 뭐랬지? 야 너무 잘 칭한데? 야 너무 다르잖아 언니 needle 먹어볼래요? 거의 2중 인격자 수준으로 다른데? 이게 뭐야? 1중 인격자 언니 이거 먹어봐요 빨리 으이 으이 너무 동그랗 기삼으로 먹어줘 내게 어때? 꺼려? 어때? 내 스타 히라니야 내 스타 히라니야 나쁘지 않아 이러다 리사도 이렇게 쫄는거 아니야? 리사다! 진짜? 어? 리사다! 리사 이거 먹고 있었어 마늘스틴 여기 하나 더 있다 마늘스틴 마늘스틴 이름 진짜 너무 이상하게 지었다 지선이 죽어 탈룰라 사와디캅 이렇게 해야되나? 창문에서 누가 복 누가 봤어요? 여자였어요? 누가 유아 언니! 내 모습이 성공했어 볼 나왔어 언니 무서워 무서워 우리 다 해주자 너무 무서워 이게 뭐야 완전체야 우리 우리 오랜만이다 아까 언니가 우리 아까 하트했는데 어 이렇게 이게 뭐죠?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 너무 놀랍지 너무 놀랍지 조심해 영어 알아들어 그렇게 놀랍진 않은 얘기에요 어? 언니 유 스마일 소리가 리얼한데 머리 안 감았어요 장난 장난이야 내가 장난인지는 내가 판단할게 쑥 언제 아침 정확하게 표현해줘 어때? 멈춘거 같았어? 아니요 아 약간 이렇게 아 와 뭐죠? 왜 다 나한테 오지 이상한데? 입에 속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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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합의가 된 상황에서 해야지 혼자 이렇게 막 나가면 어떻게 하세요 다시 뭐죠? 다들 왜 뭐하는거지? 왜이리 무슨일이야 다시 입에 속 하나 둘 셋 입에 속 왕가뜨리면 제 종류가 아닌 타락실 같다니까 왜 너 자막 오 고마워 오 19 다시 틀렀어 요 요 status 다 알아 빠바나나 빠바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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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바바나나 어떤 사람은 리사 지켜줘 이랬어요 그래요 지켜줘요 리사 지켜야돼서 리사 지켜야돼 안 돼 안 돼 리사야 조심해 조심해 큰일 날 뻔했어 리사야 앞으로 또 리사 지켜드릴게요 안 내면 찐거 가위바위보 유씨데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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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찐거 가위바위보 유씨데엣 아깐 안그랬잖아 아까 주먹은 그렇지 않았잖아 같은 주먹 다른 느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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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링커드 실제 둘 똑같이 말해요 시작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이렇게 디디기루룩끼리 놀러서 오랜만에 V앱 V앱하니 너무 행복해 하하하하 너무 행복해요 다같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멘